동안 저희 가드리 횟집을 사랑해주신 가드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드리 횟집 그동안 어땠어요?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아마도 이제 저희 가드리 횟집 손님들을 만날 수 없어서 저희도 너무 정말 허전해요 만약에 시즌2 하라고 하면 시즌2요? 해야죠 가드리 횟집 말고 가드리 뭐 할까요? 그릇이 모자라는데요? 가드리 수산 횟집에서 확장을 시키는 거 난 가오리를 키울 그런 욕심이 생겼어 철갑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네 수산 정도는 대하지 않을까 서울에 노량진이 있고 인천에 소래포구가 있다면 가드리 수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드리 클래스 정도일테만 감사합니다.